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모두 방문한 기념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화통일 대장정은 DMZ 평화공원 조성에 기여하고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며 평화통일 기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역점 추진 사업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분단의 현실을 느끼고 통일의 염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강남협의회 자문위원들과 강남구민들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놓은 평화통일 적응통 전달식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난망형 역사 난망형 역사